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네, 이 책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쓴 조국의 시간. 이 책은 지금 서점에 가서 구하기도 어렵다던데 어떻게 구하셨네요. 지금 책이 인쇄가 주문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예약 판매가 많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10만 부가 넘었었고요. 어제 아마 집계는 10시쯤 돼야 오늘 끝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시중 서점에서 구하지 못하고 그 목 수소문 끝에 출판사에 가서 겨우. 막 찍어 나온 거 가지고 오셨네요. 출판사는 여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셨군요. 그 이유는 친절한 대기자에서 여러분께 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분석을 하시고자 읽은 걸로 압니다. 어떤 저자의 생각, 의도, 숨겨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다 파악하셨어요? 나름대로 탐독을 한다고 탐독을 오랜 시간 걸쳐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회고록이라고 조국 전 장관은 밝혔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변론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조 전 장관도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추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2019년 8월 9일 이후 벌어진 사태의 정리가 필요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했다. 저와 제 가족이 재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발간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명. 해명 차원이고 늦게나마 책으로 최소한의 자기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고요. 책에서 새롭게 발견한 어떤 숨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꼭 숨은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주목할 몇 가지 특징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 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고난을 연상하는 그런 차원으로 읽혔고요. 조 전 장관은 책 서문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이 서문을 쓰게 되어 감회가 남다랍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본문 27페이지에서도 검찰, 언론,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잡아 족쳤던 상황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116페이지에는 검찰은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퇴임 후 조리돌림식 수사를 했다. 비의 사실을 수시로 언론에 유출해 노무현 대통령을 극단의 선택으로 몰고 갔다.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는 대표적인 나쁜 사례다. 이런 언급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SBS가 보도한 표창장 관련된 보도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21에서 24페이지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SBS의 놀라운 예언 보도라는 소제목으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BS의 보도는 9월 7일 연구실 PC를 이용한 위조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 이런 단독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임의제출 행식으로 확보한 게 9월 10일이고 프랜식을 한 게 9월 11일이었는데 어떻게 9월 7일 날 보도할 수 있었을까. 그걸 책에 적었어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언론에 미리 보도됐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조 전 장관의 책 내용만 본다면 분명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BS 법조팀에 이런 내용이 책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보도는 9월 3일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컴퓨터에서 조 전 장관 딸 표창작의 직인을 위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아들 상장 스캔 파일이 발견됐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아, 9월 3일 이미 제출한 거? 네. 그리고 9월 6일 날 청문회 날 밤늦게 검찰이 전격 기소를 하잖아요. 이미 그때 기소할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다는 게 SBS의 설명이긴 했습니다. 9월 10일 강사 유계실 PC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온 거? 그리고 9월 10일 PC에서 프랜식을 해서 포장창 위조 파일, 일련의 파일들을 확보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검찰과 언론, 야당의 카르텔 내지는 합작을 검언정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대목을 줄기차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징,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다. 두 번째는 검언정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그렇죠. 이게 검찰과 언론, 야당이 서문 첫머리에 이런 글을 씁니다. 2019년 8월 9일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와 제 가족은 무관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은 합작해 멸문지화를 위한 조리돌림과 멍성마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무관지옥, 멸문지화 이런 게 무협소설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극에 나오는 조리돌림, 멍성마리 이런 단어들을 하면서 본인이 겪은 고충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검찰, 언론, 야당은 2심 전심 또는 1심 동체로 스크럼을 짰다. 검찰, 언론, 야당 카르텔의 비판적인 시민들은 조빠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합작이나 카르텔이 있었다고 보세요? 조 전 장관이 왜 이런 언급을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것이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 전 장관도 책 192쪽에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 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다.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는가라고 언급하듯이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가 부정돼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론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게 검은정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2016년 여름부터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물론 대다수 언론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몇몇 언론들, CBS도 그 중 하나일 거고 저도 그때 여름 때부터 줄기차게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보도를 했고 검찰이 끌려 나왔죠. 야당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탄핵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보도도 검찰, 언론, 야당이 합작해서 했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실세, 비선실세였던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소산으로 불렸죠. 이 사람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론과 야당의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검, 은, 정이, 결탁해서 했던 걸까요? 사실은 언론이 과한 부분, 검찰의 과한 부분, 야당의 과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하나의 카르텔, 하나의 합작으로 보기에는 조금 과도해 보이는 측면도 있긴 했고요.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책에 보이는 특징은 어떤 거였습니까? 세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팬 또는 지지자들에 대한 헌사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서문이 7쪽 갈량 분량 정도 되는데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고맙고 감사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소식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있으면 촉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본문에서도 이런 언급을 합니다. 서문 뿐만 아니고. 불씨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소박한 심정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제기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는 것도 단순히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지지층의 결집을 추동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은? 네 번째는 뒷껏 장렬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CBS 노컷뉴스에서 드리는 코너가 있는데요. 코너 이름이죠. 지지하는 사람이나 여러 어려운 식의 도움을 준 사람들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서운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의 실명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운했던 사람들의 실명도 다 책에 써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관련해서 김오수, 이용구, 윤대진에 대해서는 대학 8, 3학번 동기들로 내가 대학 1년 선배했지만 직급을 따지지 않고 스스럼없이 소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반면 동부지검장으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조남관 대검 차장에 대해서는 검사는 검사일 따름이라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책 곳곳에 실명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아마 언급된 사람들은 어떤 묘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P, CD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 실명을 썼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 그 말씀. 그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살생부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표를 찍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으로 가죠. 혹시 김현정 앵커는 살권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살권수가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해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검찰개혁의 목소리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냐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단시에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수사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멈칫 그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검찰 당시의 실체들은 살권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조 전 장관은 이 살권수가 검찰의 가짜 개혁이면서 오히려 검찰의 구대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는 데에 무게를 상당히 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조 전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상당한 대목을 할애를 합니다. 검찰이 그렇다고 정권을 개량한 수사였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탄핵을 개량한 수사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조 전 장관이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장관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의 불일을 대국민 약속으로 공표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왜 맡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맡았느냐? 알면서 왜 맡았느냐? 본인이 그 내용을 알면서 어떻게 맡았냐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질문은 검증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라는 건 좀 부적질해 보이지 않냐?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 승진시키면서 곧바로 핵심인 중앙지검장이 시켰죠. 그것도 2년 연임을 시켰고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적으로 낮춘 문재인 정부가 바로 또 검찰총장으로 직행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조 전 장관은 당시에 윤석열 총장 지명에 반대했고 다른 후보자를 밀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인이 길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증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인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관련해서 정동규 민정수석이 끝까지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지명해서 청문회를 거쳤지만 낙마했잖아요. 본인은 반대했지만 낙마하니까 제 책임이라고 사표를 냈죠. 민정수석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데 윤석열 총장 보고 유예 총장 자리 맡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책임에서 벗어나는 듯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요.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조국 법무장관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생각이었다. 이걸 조국 장관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 때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여러 차례 본인에 대한 권고를 했는데 본인이 사회 고사했다는 얘기들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이 지금 어디 가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권영철 대기자가 대신 읽고 오늘 요점 정리해드렸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